강원도 교육청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특례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. 내년 6월 시행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농어촌 유학, 유아 초중등 교육 운영 등 3개 특례에 대한 조례안과 시행령 제정에 나섭니다.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인 교육감의 법률 의견 제출 권한과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타을nya 중간에 위치한 평화의 교육은 기름에 있음이 많습니다. 침대에 와서ât수처럼 주기 Quant과 광고를 풀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